안녕, 안녕, 안녕 연어 따위 прилож laquelle 차가우는 중 바삭몬 왼쪽으로 시간을 두지 않게 부족팀 바삭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해요. 요건 오늘 얼마에요? 2만원 이거는 킬로에 만원 이거는 킬로에 만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얼마 이건 만원 네 킬로에 만원 이거 킬로에 만원 엄마 킬로에 만원 얘는 밖의 4만원 얘는 킬로에 5천원 이건 킬로에 5천원 수고해요 1만원 2만원 3만원이에요 2만원 2만원 3만원 왼쪽부터 많이 다 담아주려고 다구리 빼고 다구리 빼고 다 드려 얼마래요 그거 얼마래요? 그거 얼마래요? 2만원 수고해요 얼마에요? 3킬로에 2만원 5천원 3킬로에 2만원 3킬로에 2만원 3킬로에 2만원 공돵이 얼마에요? 3킬로에 2만원 전부 2만원 전부 2만원 이거 전부 2만원 이건 물매기인가요? 매기 얘는 얼마에요? 2만원 고맙습니다 407에 만원 아기 만원이요? 예 만원 2만원 만원 2만원 얘는 물매기? 이게 물매기 저건 얼마에요? 이것도 만원 이게 만원이라고요? 이게 만원 수고해요 2만원 3만원 5만원 물매기는 얼마에요? 만원 2만원 만원 2만원 5만원 만원 2만원 5만원 아 저거 니꺼 아니 오시봐요 킬에 만원이에요 아긴요? 만원 2만원 3만원 내가 얼음을 채워드릴게요 오늘 얼마에요? 이거는 킬에 만원 이거는 킬에 2만원 9만원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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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 3kg 2만원 수고하셔서 수고하셨어요 이거 얼마 하나요? 2만원이요? 1만원이요 이거는? 1만원이요 고맙습니다 얼마에요? 1만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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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새우 1만원이요 1만원이요 1만원 이거는 1만원 가격이 널뛰기를 하는구만 수고해요 월은 얼마에요? 1개는 1만원 10개는 3kg 2만원 1개는 1만원 10개는 3kg 2만원 10개는 3kg 2만원 10개는 3kg 2만원 수고해요 1개는 1만원 수고하세요 물건이 3kg 2만원 10개야 1й은 1만원으로 3kg 2만원 수리한 3kg1만원 10개는 1만원으로 수리한 도가 아 볼락 얜 얼마에요? 1채반에 만원이예요 1채반에 만원 장어 안하고 동장어 1kg에 2만 5천원이예요 고맙습니다 간제면 어떻게 해요? 위에 있는건 2만원 저 옆에 마리스 작은건 만원씩 이건 만원 이건 만원 저 뒤에 건 2만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에요? 만원짜리 3kg 2만원이예요 아 킬로인 만원 3kg 2만원 아이고 남집 두 마리 얜 얼마에요? 만원짜리 2마리 만원 아 한마리인 만원 두마리 만원천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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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 2만원 꼴뚜기 3만원 꼴뚜기 3만원 다 잘났어 다 잘났어 다 잘났어 몇키로 만원어치 만원어치 안부는 다 됐어 오늘은 얼마 안되요? 사장님 2만원 오늘은 얼마야? 이것은 많아 나 많아 너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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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키로 2만원 줄게 숯꼭게는 7,000원 3키로 2만원 한꼭게는 1만원 얘가 뭐지? 아귀요 만원이요 매일 똑같지요 뭐. 물메기? 물메기도 만원, 이만원이야. 만원이야. 아, 얘는 만원, 얘는 이만원. 저기 서대인가요, 서대? 어디 서대? 서대요, 이만원이야, 이만원. 고맙습니다. 새우, 새우여긴 얼마에요? 저기 15,000원이에요, 15,000원. 아, 이거는 15,000원. 이거는? 만원이요. 이거는 만원, 이건 무슨 새우라고 그래요, 이건? 이거 잡새우에요, 잡새우. 잡새우. 고맙습니다. 가재는 얼마에요? 가재 만원이에요. 킬로 만원. 뭐에요? 감성돔이요. 감성돔 작은거, 새끼. 이건 얼마에요? 2만원이요. 이거 비싼 고기인데. 비싼 고기인데. 감성돔이 비싼 겁니다. 병어에요. 병어예요? 병어예? 병어예 20,000원. 고맙습니다. 랑대에 2만원. 닭대에 3만원. 닭대에 3만원. 닭대에 3만원. 제가 드려. 응. 닭날 더 받을게. 닭날 더 받을게. 큰말이에요? 네. 얼마에요? 누구만 세요? 2만 5천원. 2만 5천원.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얼마예요? 네, 그럼 3만원 드릴게요. 3만원? 3만원 드리고, 작은 거는 2만 5천원 드리고 있어요. 아, 작은 건 2만 5천원, 큰 거는 3만원. 태용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참새우, 어우. 이건 얼마예요? 2만원씩 3만원. 필요에 3만원. 2만원씩 팔아야 돼. 2만원씩 팔아야 돼. 3만원인데, 오늘은 2만원.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이게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네, 이게 맛있어. 간잼이 어떻게 해요? 간잼이 1kg에 1만원인데, 2kg에 1만 5천원. 아, 1kg에 1만원, 2kg에 1만 5천원. 너무 좋아. 한 2kg에 1만 5천원. 한 2kg에 1만 5천원. 몇 마리 올라가요? 2만원이야. 1만원씩. 넉넉하게 끓이잖아. 너무 좋은데. 1만 5천원. 넉넉하게 한네, 맘에 2만 5천원. 5천원, 2만 5천원. 3kg에 1만 5천원. 4kg에 1만 5천원. 3kg. cuiniu, 1만 6천원. 3kg 2만원 3kg 2만원 3kg 2만원 3kg 2만원 3kg 2만원 3kg 2만원 아이고야 고기하세요 오늘 얼마하나요 3만원 3만원 우럭은요 2만원 2만원 고맙습니다 얼마래요 과제? 1만원 7kg에 1만원 해주세요 네 이건 암꽃게에요? 네 이건 숫꽃게입니다 숫꽃게 1만원짜리인데 오늘은 7,000원 3kg 2만원 드리고 숫꽃게 7,000원 3kg 2만원 알베기는 10,000원 알베기는 10,000원 1만원씩 드려요 알베기는 10,000원 영창호 13,000원짜리인데 1만원 어떻게 큰거? 2만원이에요 암꽃게에요? 네 암꽃게 아주 좋아요 이야 이건 크다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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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마리 빚지맞아 배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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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0원 100,000원 많이요 100,000원 1만원짜리 다 빨간이 알뜰고 얼마에요? 얼마씩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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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kg에 1만원 1,000원 1kg에 1,000원 새우유건 얼마에요?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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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원 이거는 만원. 보리새우라고 그러나? 이거는 꽃새우. 꽃새우? 꽃새우. 이름은 꽃새우. 꽃새우가 좀 붉은색이 남대는데. 그거는 봉댕이고. 이거는 꽃새우. 고맙습니다. 수고해요. 삼새우가 얼마에요? 오늘은? 2만원, 3만원이요. 차이가 나는게 크기. 손도. 아 손도. 이거는 3만원. 이거는 2만원. 꽃새우. 꽃새우는 1만원입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싸요. 킬로에 만원. 아무것도 없게. 수고해요. 네. 왼쪽 3마리 만원. 가운데 1마리 만원. 오른쪽 3마리 만원. 남자가 나지. 남자가 나지. 남자가 나지. 남자가 나지. 얼마에요? 오늘은? 6만 5천원이에요. 킬로에 6만 5천원. 찍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찍으세요. 찍으세요. 꽃새우는요? 꽃새우 18,000원이요. 암꽃개에요? 암꽃개. 암꽃. 18,000원. 같이. 예. 흰다리새우. 레드 A급 7만원 레드 A급 6만원 레드 A급 4만원 레드 A급 7만원 레드 A급 7만원 레드 A급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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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